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론 여러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루어야 될 주제는 나이든 부모들 자식을 낳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일인데 확실한 것은 과거보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라고 이렇게 격려하거나 독려하는 것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젊은 세대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기성세대나 그 전 세대가 해왔던 것처럼 나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기성세대나 전 세대는 항상 나라가 나아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 수가 있었지만 지금 부모들은 그런 것을 많이 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많이 낳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게 다 여러분들 미래하고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한국이 끝났다 이렇게 일본 머니라는 그런 잡지에서 다룬 내용을 제목이 좀 세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국의 정점이 지났고 이제 한국은 그냥 내리막길만 남았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한국이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1910년 정도까지가 해외 유학생이 피크를 쳤고 26만 명 정도로 그다음에 적절히 이제 하강시에 소강시를 거쳤다가 문정권 들어서는 2017년에 23만 9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내려가는 다른 많은 유학이라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 그런 부분들도 확산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는 그런 시점하고 맥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아마도 그 경제 상황이 미치는 영향 가운데 가장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출산율일 겁니다. 출산율이 반등이 저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970년대 대개 한 해 출산하는 그런 유학가 100만 정도가 돌파하고 나서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신들도 자주 다루시피 한국은 급속하게 여러분들 출산율이 저하되는 그런 국가죠. 지금은 24만 명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진 거죠. 0.74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24만 9천 명까지 떨어졌네요. 출생하수가 그러니까 많은 그런 외신들의 관심 거립니다. 어쩌면 저렇게 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뭐죠 물론 살기가 좀 나아지게 되면 아이스를 적게 낳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지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뭐 아주 간나강하게 이야기 하게 되면 영어 하나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사교육비로 부모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체제니까 그 비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빚은 이렇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부채거든요. 전세 보정금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그런 부채 통계입니다. 한 3천조 정도가 육박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전세 보정금이 한 천조 넘었을 겁니다. 3천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갚으려면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 말씀처럼 5년 털로 1%씩 성장률이 계속 하락 성장률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참 난감한 거죠. 어제 문화일보 자료를 인용했던 것처럼 주요국 1인당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대개 선진국이 되면 정체가 되지만 한국은 급속하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어제 한국은 끝났다는 그런 방송에다가 제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답시는 안 하더라도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남긴 그런 댓글은 전부는 다 보지 않지만 대부분 시간 날 때 꼼꼼히 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댓글을 통해서 되게 민심의 동향 그리고 한국의 일반적인 그런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논평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중의 여론이라든지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가 제가 이제 학습하는 그런 기회인 거죠. 많은 사람을 만나는 대신에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들 생각하시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데 오늘 이제 아이를 더 많이 낳지 말라 이렇게 재연배인 세대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무슨 나만 고생하다 가면 그만인데 제가 자식들에게 후손을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이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연대의 아이들을 가지신 분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동의를 표시하는 분이 네 분이거든요. 이런 심적 상태의 노인 60대 70대 80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냥 이 세대만 고생하면 이제 이게 현재가 고단한 것도 있지만 앞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든 세대들이 출간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고스란히 이제 출산율 통계냐 그대로 여러분들 반영이 된 겁니다. 이 출산율 통계라는 것이 근래 급속하게 내려간 출산율 통계라는 것이 이 한 시민의 말씀 M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제 자신도 아이들에게 한 10년 전에 비해가 훨씬 더 고생한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낳았어.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단한 것도 있지만 이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요. 여기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나라 부채가 7800조가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공기업 부채 한 2000조 정도 될 것이고 국가 부채 연금하고 다 합치게 되면 한 3000조 될 것이고 이거 하면 3000조니까 얼추 8000조 정도 되네. 부동산 관련 부채가 3800조. 가계 부채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계 부채가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성장하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러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 벌어가지고 갚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성장체제로 굳어져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곤란한 거죠. 마침부터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공병호tv는 항상 현상을 직시한다는 그런 모토를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제가 볼 때는 많은 기성세대가 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그게 문제인거든. 우리 전 세대는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나아질 거다 이야기죠. 제가 앞으로 참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는 괜찮은데 문정부 들었으면서 이게 참 앞으로 이게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세상이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선거 문제를 대체하는 한국사회 지도층들을 보면서 이거는 경제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 한번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폐지해야 됩니다. 놀고 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55명이 여러분들 조선중앙동화에서 55명이 동의한 것이 아니고 공병호tv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55명이 동의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한국사회의 무임승차 문제 그냥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분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구나. 일하는 사람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먹고 노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이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정치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렇게 후진된 뭐가 되겠습니까 개인의 여러분들 문제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사회 전체가 여러분 관련된 제도개혁이라는 것은 정치가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분이 한국이 끝났다는 것은 부정선거 때문에 국가발전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보시죠.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 일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망쳐도 부정선거로 권력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급격히 망가질 것입니다. 정말 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아이님 말씀인 거죠. k님이 선거가 공정해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부정선거 밝혀야 나라가 삽니다. 이런 분들이 공병호 tv에서는 이례적으로 댓글이 59명이 찬성하고 37명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선중앙동화나 모든 주요 그런 방송국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나 본질에 대한 다 침묵하니까 가장 생생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댓글인 겁니다. 댓글을 보면서 진짜 민심을 읽거든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면 무엇이든 되는데 왜 노력을 합니까 성호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공유하는 보편적 윤리나 도덕기준 같은 것이 많이 와해가 돼버린 겁니다. 조작하면 무엇이든 되는데 왜 노력합니까 또 이 젊은 분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에게 보금자리 빚을 권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을 탕감해 주는 미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이 어쩌다 이런 우동사리들이 되어버렸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젊은 분이 딱 남긴 그건 부채를 탕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문명의 기초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채 탕감액을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인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사기 조작이 다 판을 치니까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좀 길게 쓰셨는데 한 번 같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태생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이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고 자유민주주의가 강제로 이식이 되어 대한민국 주권이나 자유민주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언급하셨듯이 민족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여기다가 선동당하기 쉽고 진실이 아니라 보고심 것만을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친북 좌파들이 그전에는 무력을 통한 한반도 적합 동의를 추구했다면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대한민국 사회를 망가뜨려서 하향평준화를 통해서 북한과 비슷해지려고 한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실투가 강한 민족성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가장한 김씨 왕조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더욱 부체제하는 것은 선관위 자체가 부정성을 통해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이미 내정되어 있는 친북인사나 친중인사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게 하여 국가정책을 북한이나 중국이 원하는 대로 입안하여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대체로 논조라는 것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대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든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 철학자로서 아주 저명했던 칼포프 같은 사람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이야기를 좀 근사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일은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매일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는 문제의 양이나 이런 것이 좀 줄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죠.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도 줄어들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상충하는 사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사기도 칠 수가 있는 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가 여름 여덟 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홉 번 발생했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은 특별 여름 시리즈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사구에서 노회찬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2019년 4월 달에 보궐선거까지 여러분들 한 번 까보겠습니다. 거기서도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합니다.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여덟 번 여름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아홉 번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아홉 번. 그러니까 2024년도 총선에 그들이 대망의 꿈을 꿈꾸는 남조선의 완전 정복을 겨롭게 하는 그 소위 2024년 총선은 10번째 부정선거가 단행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특별 방송으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는 아주 특이한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완께서 표를 훔친 다음에 나누어 갖는 그런 사례도 찾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런 사전투표 특교수를 국민의힘에서 훔쳐가지고 그냥 더블당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고 더블당하고 정의당하고 이런 나누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덕질한 작물을 분배하는 데 나누어서 분배하는 그런 일까지 이런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평일인 오늘보다는 내일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 여러분들 말씀을 내일 휴일이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아침 6시부터 이런 채널 맞추셔가지고 함께 한번 이렇게 연구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국이 끝났다 한국이 이제 피크를 치고 내려갈 길만 남았다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까 좀 부족하고 어렵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순환상의 성장률이 좀 낮은 상태거나 이런 것은 일시적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집단들이 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구조적인 문제는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시험을 잘 치는 머리 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치는 머리를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북스마트 라는 그런 표현을 아마 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 하게 되면 언어 직종에 종사하든지 간에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마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한 사업가 분을 만났더만 그분은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 회상할 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다는 표현을 영어로 리소스풀이라는 표현을 써두고만요 리소스가 자원이지 않습니까 리소스풀 우리 아버지가 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한국이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자만하고 눈매가 아주 매섭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가 가졌던 판단이나 해법도 보좌진들이 재언을 하게 되면 하룻밤 생각해보고 실용적이고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법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익숙 겠던 그런 실용주의자적 성격 이 강했던 분이 돌아가신 박근 박정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 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더라도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실망스러운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뭐 상상은 갑니다. 그냥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냥 검사 조직에서 쫙 올라갔으니까 검사가 또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고검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더라도 제 지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어떻게 이러면 그게 고검장 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는 나이를 먹어 가면서 또 다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일을 잘하는 능력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주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집사람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이런 것이 다 문제 해결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제출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돼 가지고 청년들의 주택난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집단 이란 것이 그게 이제 해결할 수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해결을 강요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연금 문제가 다음에 폭발이 된다는 걸 아는데도 아무도 해결 안 하는 겁니다. 선거 제도가 개판이 되어 가지고 아홉 분의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둡게 보는 겁니다. 갑자기 다 바보 천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하고 문제 해결 잘하는 머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다르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냐 이 이야기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업가를 만났더만은 자기 부친을 생각할 때 딱 한 단어가 떠오른 다는 겁니다. 리소스 풀 항상 문제를 잘 해결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이 참 뭐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도자를 볼 때도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참 그분은 따는 건 몰라도 카리스마나 이런 것은 참 별로 없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방법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회상할 수 있으면 그 국민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복부 받은 국민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살아가는 것은 중년이든 작년이든 노년이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행길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연마해 가지고 삶의 이름도 굽이굽이 받아 만나는 그런 문제를 공동체 차원 있으나 개인 차원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정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